아, 이거 살까? 오늘 며칠이지? 월급 타는 날까지 가만있어봐. 7일 남았는데 이거 사면 내 돈이 얼마 남았을까? 이 돈으로 7일 동안 버텨주려나? 아, 안되겠다. 이거 사면 3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되잖아. 더 저렴한 거 있을까? 다른 사이트 한번 뒤져볼까? 아, 그래. 조금만 참자. 이번 주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. 근데 사고 싶어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라면은 오늘 아침에 먹었으니까 점심은 좀 그렇고 저녁에나 또 먹을까? 그럼 오늘 식비를 만 원 맡길 수 있잖아. 내일도 그렇게 하면 2만 원 벌 수 있겠다. 일주일 동안 하면 14만 원. 괜찮겠는데? 근데 그렇게 살기 좀 싫다. 거지 같잖아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돈이 그냥 한 묶음씩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데.